1년 전에 박종진 앵커하고 얘기할 때 바로 앞으로 3만 명 정도가 숙청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숙청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모아서 보건대 그 정도 정도는 숙청이 된 것으로. 3만 명입니다. 그래서 중앙당 행정부는 완전히 해체가 돼서 조직지도부로 이관이 됐고. 바로 중앙당 행정부가 장성택이 당하고 있었던 그 자리죠. 장성택이가 가지고 있던 그 행정부가 조직지도부로 이관되고 거기 있던 사람들 몽땅 숙청되거나 처형되거나 없어지고. 그리고 각 도당, 각 시군당에 있던 행정부도 다 조직지도부로 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숙청되거나 강등돼서 노동자로 변하고. 뭐 어떻게 보면 3만 명이 훨씬 넘을 수도 있는 숙시다. 그리고 장성택 숙청, 여덕 숙청 작업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평양에는 역시 아주 날카로운 12월의 칼바람이 불어치고 있다. 여전히. 여기 보면 9월에 당 행정부는 바로 해체됐지만 조직부, 선전부에서도 선전부부장 등 20명이 총살이 됐어요.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장성택, 다른 부처에 있는 장성택 연루자들을 다 이렇게 쳐냈다. 지난해 12월에 장성택을 현대판 종파라고 그러면서 쳤고 그리고 그 위에 있던 행정부 사람들을 다 정치범수용소 보내거나 강등을 시켰는데 그것이 올해 4월까지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처가 없어지고 장성택 친척들 몽땅 없어지고 그랬는데 너무 그 수치가 많아지니까 김정은이가 이젠 그만하라. 그래서 4월에 일단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김정은이가 다시 8월에 안 되겠다. 장성택, 여덕이 너무 심하다. 다시 캐라. 모든 사람들을 다 캐서 없앨려면 없애버려라고 지시한 것이 8월에. 그래서 9월, 10월에 대대적인 처형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9월에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면 북한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부총리도 가서 구부리고 인사를 할 사람들인데 조직 지도부 부부장,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비롯한 두 개 부서. 북한 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20명이 총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10월에 들어와서 해주시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사람들이 10명이 또 당권군관학교에서 기관총을 놓고 쏴서 죽였고 시당 책임비서는 우리기로 하면 가장 높은 시장.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0월에 들어와서 다시 당 재정경리부 간부들이 술 먹고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전반에도 많은 방송들에서 나왔는데 사회주의는 우리 거가 아니고 너희 거야. 우리 당은 우리 당이 아니고 너희 당이야. 이런 식의 노래를 불렀다가 20명이 총살이 됩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민보안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이 되는데 인민보안부는 장성택이 직접 관할하던 행정부장을 할 때 관할하던 부서거든요.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8월에 인민보안부원이 인민군하고 보안부 사이의 싸움이 벌어져서 몇십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잣나무 사건이라고 해서 인민군 한계소대가 들어가서 인민보안부가 치우고 있는 잣나무밭을 습격을 해서 잣을 따가다 있는데 보안부한테 걸려서 보안부가 잡으려고 했는데 나머지 한계소대는 다 도망을 쳤는데 한 명이 채펴요. 채핀 거를 인민보안부가 고문을 하다가 누구냐? 어느 부대냐? 이러다가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묻어버려요. 인민보안부가. 그러니까 인민군대가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개배를 데리고 나와서 찾다가 지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민보안부 처소에 있던 9명이 인민보안원을 다 쏴죽여요. 그런 일이 보고가 되니까 김정은이가 왜 인민보안부가 5월 달에는 아파트를 무너뜨리더니 왜 이렇게 우리 인민군대를 공격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인민보안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되면서 특히 아파트 건설이랑 책임졌던 7천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7천국 간부 20명을 주르르니 세워놓고 기관청으로 쏴서 죽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앙에서 아니면 시장 이상급 간부들만이 이야기고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 여덕 청산 작업이 올해 4월 달로 1단계가 끝났다가 그래서 중지가 됐다가 올해 8월 달부터 다시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냥 평양 분위기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간부들이 딱 엎드려서 그냥 정말 박수도 그냥 아주 열정적으로 치고 과거에 장성택이 대충대충 쳤다가 수청됐으니까 건성건성 쳤다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죄목이에요. 그것도. 최고 저놈에 대해서 건성건성 쳤다는 이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간부들이 일을 하지 않고 우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일시행을 하는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죽이는가 하면 절대 권력이 서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명이 탈압하니까 맞습니다. 김정일이 있을 때는 절대 권력이 있어가지고 김정일이 지시를 하면 밑에까지 쭉 내려가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와서 뭔가 지시를 하는데 집행이 안 돼요. 찾아가보면 뭔가 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됐는지 검열을 해봐라. 검열을 하는데 중간에 여기까지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시가 안 내려간 거죠. 그 사람을 잡아서 청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잡아서 청사를 하니까 일단은 권력이 섰는데 무자비한 공포정치한 권력이 선 거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내가 장군님 무릎을 베고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섰던 권력이 아니고 총으로 쏘니까 반성인 지혜를 주지 않고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 시대는 마음으로부터 충성심이 나왔다면 김정은 시대는 지금 그런 게 없다. 총으로 권력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부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20명 이런 사람들은 누군지 이름도 없는데 혹시 장성택 185에서 우리가 딱 들으면 이 사람 숙청됐다 할 만한 유명한 사람들 혹시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 이름 나오는 중에 김영일 당국제비서가 지금 숙청이 돼서 없어졌고 문경덕 평양시장 책임소 평양시장도 없어졌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은 인민보안부의 인민보안부장이 최부일이라는 사람인데 인민보안부 부장이 대장입니다. 별이 4개입니다. 그런데 별을 하나 떼서 3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보안부 정치국장 겸 인민보안부 정치국장의 상장 별 3개인데 그 사람이 별 몇 개가 됐는가 하면 별 3개가 다 떨어지고 대령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럼 대령이면 인민보안부의 과장급인데 인민보안부 문제로 말하면 총정치국장 황병소하고 같은 사람이 별 3개짜리가 별 3개를 장령별로 다 뺏기고 대령으로 내려앉는 그러니까 그 군과 인민보안군 모두 합쳐서 별이 주르륵 떨어졌다 주르륵 올라갔다는 일들이 빌비지 않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치에는 그런 일들이 빌비지 않습니다. 자